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상사에게 이를 뺏기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회생활도 약육강식이 이를 뺏기고 나오는 건 강한 동물에게 잡혀 먹는 것 같은 것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사한테 이를 뺏기고 나오는 게 동물 세상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동물 세상 같이 지금 굴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이 말씀이신 거죠 동물 세상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면 뺏기고 아 내가 약해서 뺏겼으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겠네요 그 말씀이 맞다면 받아들여지시나요? 동물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는 동물이 아닌데 동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텐데 왜냐 동물은 힘을 기르려니까 힘을 기르려는데 토끼가 아무리 행길로도 호랑이 이길 수가 있나요? 이런 그런 약육강식 주의자들이 남 짓밟고 자기 올라서려고 만든 이론입니다 인간들이 동물 단계에 있는 걸 악용해가지고 동물 수준으로 살아가는 걸 깨어나게 해서 공과 호랑이를 사람 만들었듯이 우리 민족 홍익인간 이념이 양심 챙기자는 거잖아요 홍익인간은 사람 사는 도리를 얘기하고 양심 챙기자고 얘기를 안 하고 약한 거 짓밟아도 된다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주장하시면 그런 사람들 멀리하세요 그 놈이 여러분이 약하면 바로 뺏어먹을 놈입니다 복수하세요 왜 안 돼요? 자명한 복수를 하세요 합법적 복수를 하세요 약육강식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더 강해져서 약한 놈 짓밟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 약해졌을 때 내가 더 강해졌을 때 기다렸다고 약육강식이라고 해도 복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약육강식이냐 양심이냐 해서 양심적으로 그러면 자명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양심적으로 힘을 내시고 약육강식이다 하더라도 강해지세요 어떤 이론을 따르건 결정하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내가 살면서 그 사람한테도 더 합법적으로 자명한 복수도 하고 나를 정의구현이잖아요 합법적 복수라는 거는 정의구현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신경 쓸 거 아니면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 내 양심 찾아서 나라도 이 금수 세상에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사는 게 그게 복수입니다 나라도 그런 애들처럼 안 되고 내 안에서 양심의 확신 얻어가지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게 복수예요 힘내세요 양심 따르다가 여러분 가끔 바보되는 기분 모두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기준이 욕심에 가 있으니까 내가 바보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양심 구현한 내가 정상이고 양심 어긴 제가 환자인데 환자 입장에서 세상이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등신된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기분 들고 나도 좀 뭔가 약해서 그래요 신념이 내 신념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명상하시면서 이겨내세요 명상이 없으면 또 정신력이 안 강해집니다 학법적으로는 복수할 방법이 없어서 같은 회사 다녔기에 그 회사에 익명으로 컴플레인 이메일을 확 보내버려서 그놈이 얼마나 악질 일을 했는지 폭로할까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럼 저도 같은 인간이겠죠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 처리하도록 남겨두었어요 하나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뿌리고 싶으면 뿌리시고 그딴 거 신경 쓰는 시간이 아깝다 싶으시면 털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털 거면 저주를 하더라도 좀 터시 마음에서 좀이라도 비워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피해는 점점 커질 뿐이에요 못 참겠으면 뭐라도 좀 하시고 본인 기분 풀리실 정도로 뭔가 좀 하시고 억울한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지만요 그놈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때요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올라올 때 빨리 무관심해지면서 기분 좋은 음악이나 좋아하시는 거 틀어놓고요 좀 기분을 확 안 끌려가게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게 옳은 건지 과연 이해관계만 따져도 이게 손해라는 거 알잖아요 이걸 곱씹으셔야 돼요 자명한 얘기를 계속 곱씹으시면 힘이 납니다 자명한 얘기가ilah 초청버아 매일 year 손해ga Form